마이애브 우리 주위의 폐허를 바란 아이샤 모두 낯이 익다 이곳은 만 년 전 우리 문명이 바다 속으로 사라지기 전 수라마르라는 대도시가 있던 곳이다 하지만 어떤... 그럼 이 섬들이 바다 밑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것 같다 깊은 바다 속에서 섬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능력을 지닌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 남아있지 않지만 어쨌든 나중에 풀어야 할 수수계기겠지 지금은 상륙해서 기지를 구축하자 자리를 잡은 다음 일리단을 추적해야 한다 자매들이여 여기다 이곳에 기지를 세우고 일리단을 추적하자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죄인들에게 고통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끝이 다가온다 때가 왔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때가 왔다 정의를 환찰할 겁니다 정의를 환찰할 겁니다 정의를 환찰할 겁니다 끝이 다가온다 끝이 다가온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끝이 다가온다 끝이 다가온다 저 어둠가 울리댄 끝이 다가온다 끝이 다가온다 그 외국인은 끝이 다가온다 아시알 테리다스 끝이 다가온다 공간에 위험한 역사 고통을 말려 죄인들에게 고통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끝이 다가온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끝이 다가온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때가 왔다 끝이 다가온다 사냥이 기다린다 사냥이 기다린다 사냥이 기다린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서둘러 연구 완료 때가 왔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때가 왔다 끝이 다가온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연구 완료 끝이 다가온다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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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다가온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연구 완료 사냥 끝내고 말겠다 나가다 잠에 들여 조심해라 저 족속들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을지 모른다 때가 왔다 여기까지 연구 완료 사냥 끝내고 말겠다 때가 왔다 끝이 다가온다 갈색을 더 만들어줘 여신을 어떻게 섬멸하겠을까 여름을 기다려 주십시오 저 어딘가에 일리다니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때가 왔다 저는 여신의 칼을 끝내고 말겠다 끝이 다가온다 천천히 둘러보라 죄인들에게 고통 죄인들에게 고통 정의를 위하여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끝이 다가온다 정의를 위하여 연구 완료 연구 완료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때가 왔다 끝이 다가온다 감시자들을 위해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아시아의 테리다스 죄인들에게 고통을 때가 왔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끝이 다가온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오 크라니 저놈에게서 악마의 악취가 풍긴다 진정하시오 이 늙은이는 당신이나 당신의 동족과 싸울 생각이 없어 나는 드락토리오 한때 폭풍약탈자 부족에 강력한 흑마법 쓰였지만 지금은 우리 부족의 마지막 생존자라오 여기서 뭐하는 거지? 여인이야 나는 이승을 떠도는 유령들에게 쫓기고 있어 그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십 년 가까이 나를 쫓고 있지 그대가 유령들을 잠재워주면 내 얘기를 들려주리라 생각해 보겠다 때가 왔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준비됐어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연구 완료 시간 낭비할 셈이다 서둘러야 한다 준비됐어 때가 왔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끝이 다가온다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저 어딘가에 일리단이 있다 내가 왔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사냥을 끝내고 말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끝이 다가온다 끝이 다가온다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준비됐어 저 어딘가에 일리단이 있다 시간 낭비할 셈인가 서둘러야 한다 연구 와이요 사냥이 기다린다 시간 낭비할 셈인가 시간 낭비할 셈인가 저 어딘가에 일리단이 설명은 됐어 알겠어 알겠어 우리 신성한 숲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나다가가 더 있다 자매들이여 모두 해치워라 나이템프 여왕 배하의 이름 하에 모두 죽여라 연구 완료 여왕순 기다리구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끝이 다가온다 서둘러야 한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때가 왔다. 산양을 끝내고 말겠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거기엔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한번생을 어떻게 보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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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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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nding.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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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이 완료됐습니다. 서둘러야 한다. 저 어딘가에 1, 2단이 있다. 끝이 다가옵니다. 준비됐어. 명령을 내려. 어디로 가면 돼?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준비됐어. 소난만에 진짜 무릎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놈들을 내버려 두는 건 자연에 대한 모독이다. 시간 낭비할 수 있는. 준비됐어. 어디로 가는데? 어서 주시래. 사냥이 기다린다. 사냥이 기다린다. 경고 – 사령관과 사령관과 사령관을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전공이 실현될 것이다. 보입니다. 사냥이 기다렸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이곳에는 큰 나무 두 그루가 있었다 아지샤라의 가지라 불리던 쌍둥이 미루나무 그 나무들을 바라보면 진정한 평온함과 성취감을 느꼈다 이제 그 나무들은 한 세대의 꿈과 희망과 함께 사라졌구나 시간 낭비할 셈인가 때가 왔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저 어둠가 밀리단이 전국의 목적을 끝내고 말했다 저 어둠가 밀리단이 놀아야 할 때가 왔다 시간 낭비할 셈인가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끝이 다가온다 때가 왔다 서둘러야 한다 끝이 다가온다 준비됐어 저 어딘가에 일리단이 있다. 어디로 가면 돼? 준비됐어. 기다리고 있어. 어디로 가면 돼? 준비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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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을 내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저기, 저것들이. 늙은 오크가 얘기한 유령들이 분명하다. 자신들의 마지막 전투를 재현하고 있나 보다.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야만적이고 피에 굶주렸구나. 준비됐어. 사냥이 기다린다. 사냥이 기다린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어서 지시를. 시간 낭비할세. 연명을 내려. 사냥, 끝내고 말겠다. 저 어딘가에 일리단이 있다. 준비됐어. 이제, 자신들의 마지막 전투를 도착하십시오. 이따가에 소신들의 배경이 많다. 부족한 전투를 도착하십시오. 사냥이 기다린다. 저 어딘가에 일리단이 있다. 어서 지시를. 계시를. 시간 낭비할 수 없는 곳에서. 어디로 가는데? 어디가에 도착하십시오. 어디가에 도착한 곳에서. 여기서 이따가에나 도착하십시오. 계시를 기다리고 있어. 여기가 어디가, 일리단이 있다. 저런 교체의 배경이 왔습니다. 준비됐어. 그 후, 서둘러야 한다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시간 낭비할 셈인가 우리 신성한 숲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비열한 뱀들이 더 있다 한놈도 살려두지 마라 아시티로 사귀인 바 달소드레 사냥이 기다린다 사냥이 기다린다 기다리고 있어 어서 지시를 기다리고 있어 어서 지시를 알겠어 너무 심각해 건설이 완료됐어 사냥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명령을 내려 설명은 됐어 좋아 너무 심각뿐 свое دا 소위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디로 가면 돼?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명령을 내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시간 낭비할 셈입니다 정의를 위하여 감시자들을 위해 기다리고 있어 어서 지시를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명령을 내려 기억난다 이곳은 한때 이자슈라의 대도서관이었지 이제 지식은 흔적조차 없고 악몽과 후회의 그림자만 남아있구나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어서 지시로 날 띄워주겠어 서둘러야 한다 어디로 가면 돼? 한번 해봐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어디로 가면 돼? 시간 낭비할 셈인가 서둘러야 한다 어디로 가면 돼?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어서 지시를 준비됐어 어디로 가면 돼? 시간 낭비할 셈인가 기다리고 있어 서둘러야 한다 어디로 가면 돼?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저 어딘가에 1위단이 있다 어서 지시를 준비됐어 서둘러야 어서 지시를 어서 지시를 서둘러야 어서 지시를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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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ikan 사냥이 기다린다. 끝이 다가온다. 사냥 끝내고 말겠다. 기다리고 있어. 명령을 내려. 금광이 고갈되었습니다. 흐자. 어서, 지시를 저 어딘가에 일리단이 있다 때가 왔다 망령들이 이제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거다, 늙은 오크 고맙소 이방인, 이제 내 얘기를 들으시오 이십여 년 전, 위대한 흑마법사 골달이 이 섬들을 바다 속에서 수면 위로 들어 올렸어 그는 암흑 티탄의 자래가 담긴 고대의 금고를 파내려고 했지 살게라스, 군단의 창시자 살게라스 말인가 그렇소, 수세기 전, 살게라스가 패배한 이후에 그의 자네는 해저 무덤 속에 봉인됐어 불단은 이 무덤을 열면 암흑 티탄의 힘을 얻을 수 있다 생각했지 그런 자만심으로 인해 불단과 우리 부족 모두가 황키어린 악마들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었어 나는 그 이후로 줄곧 이 섬을 떠돌며 학살된 내 동료들의 망력에 쫓기고 있어 끔찍하면서도 흥미로운 얘기군 유령들을 잠재운 게 아쉽지만 네가 이곳에 저지른 걸 생각하면 훨씬 가혹한 대가를 치렀어야 하는데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운명을 하려는 황키아 제가 이곳에서 분명히 혼 persuena 우리 신성한 숲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다음날 주제 인성 우리 신성한 숲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실현될 것이다 도움말고 있습니다. 다가가서 공격을 하겠다고 하겠니? 다가가서 공격을 하지 않으니? 다가가서 공격을 하지 않으니? 대빈에 있어서 공격을 하겠다고 말하십니다. 박력이 못하겠다고 말하겠다고 말하십니다. 아, 일어나를 발견하게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다가가서 공격을 하겠다고 말하십니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군무는 그중! 경찰에 비가 안esse는데 여기서 세계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데는 여기도 있다면, 두인없이 다시 도망가면서 도망가며 다음 시간에 도망가면 피곤하는 도망가, 기회가 안해주듯이 다 마신다. 세계를 사용하는 지급인 서두의 펌타임을 낼 수 있습니다. 시간 낭비할 수 서둘러야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끝이 다가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어디로 가면 돼? 드디어 살리라스의 무덤을 찾았다 나의 중복들이야 여기서 입구를 지켜라 그 망할 감시관이 이 삶까지 나를 추적해왔다면 분명히 여기까지 따라올 테니 일리단 역시 여기 있었군요 놈을 쫓으려면 나가의 방어를 뚫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일리단을 땅속에 가뒀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다 사냥이 기다린다 명령을 내고 사냥이 끝내고 말겠다 어서 지시를 저 어딘가에 일리단이 된다 어서 지시를 시간 낭비할 셈인가 기다리고 있어 시간 낭비할 셈인가 어서 지시를 저 어딘가에 일리단이 된다 명령을 내렸다 준비됐어 어서 지시를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명령을 내렸다 사냥이 기다린다 서둘러야 기다리고 있어 시간 낭비할 셈인가 사운드가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끝이 다가온다 정의를 지낼 것이다 호르블라 철공으로 genom지 hina's 사냥이 기다린다 사냥이 기다린다 사냥이 기다린다 사냥이 기다린다 전해진 전해육 서둘러라 자매들이여 무슨일이 있어도 일리단을 막아야 한다 기상캐스터 배혜지